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제는 팔자가 사나운 여자의 삶 운명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니 팔자가 사나운 사람의 운명 여자나 남자나 참 팔자 따라가겠지 팔자는 내가 고칠 수도 있는 거야 나도 팔자야 이 길 가는 것도 그치 이 길 가도 내가 전생에 내가 무슨 업이 많았는지 이렇게 각성강무 기도라고 잘 봉독을 들여서 이렇게 풀어줘라 했으니까 내가 이 팔자 때만 하라고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유튜브도 하겠지 근데 팔자라는 것은 그래요 일이 안 풀리고 진짜 팔자가 센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센 직업을 갖는 게 그 팔자 때문이지 않을까 뭐 이제 영업을 하고 내 성격도 다 그렇게 만들어 나를 힘들게 만드니까 내가 성격도 나빠지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 팔자를 내가 지금 고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했던 그 반대 역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역으로 역으로 해보면 그래도 그 팔자가 좀 비지 않을까 그것은 왜 그러냐 내가 그만큼 뭐 공독을 다 들여서도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주기적으로 있잖아 시기가 있고 징크스가 있듯이 뭐 초년에 내 팔자가 쎄으면 말년에는 죽은 것이고 여태껏 초년에는 괜찮은데 중년에 내가 팔자가 쎄져가지고 뭐 남편이 죽는다든지 어쩌다니 이런 게 있잖아요 사별하신 분들 그런 분들 그냥 남편이 사별했다고 그거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사별하신 분 그래도 길 잘 갈라서 천도해서 주고 그러면 대로 내가 팔자가 세서 그렇다고 하지만 또 그분들이 또 도 닦고 내려와서 나를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이 이제 사별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천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 앞길에 내가 팔자가 센데 만일에 내가 또 재혼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재혼해서 그 사람이 또 좋은 사람이 만나겠어? 못 만나 그러면 돌아가신 사람이 사별한 사람이 그래도 좋은 데 가라고 길을 갈라서 주고 그러면 그래도 나 대신 당신이 그래도 내 자리를 다른 사람을 연결을 해서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당신은 편하게 살다 오라고 그 문을 열어준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베개닷은 자리다툼한다고 그래 네가 내가 죽었는데 내 옆에 갔다가 다른 사람을 네 편 못살게 만들어 더 힘들게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게 이제 천도를 해주면 좋은 것이고요 팔자라는 것은 내가 고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거는 내 조상의 업도 많이 꼈거든 그러면 내 조상에서 갖다 풀어놓든 내 사죄 당신은 이렇게 보면 태어날 즉에 뭐가 끼고 났습니다 뭐가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갖다 풀어놓는 거예요 풀어놓고 꼭 이렇게 신의 길을 가야지 되는 팔자면 가야지 되는 것이고 우긴 달에서 안 가고 힘들게 할 수는 없잖아 이 길 좋아하는 사람 없어 신의 길 그러나 내 팔자가 이 길을 가야지 된다 그러면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지 돼 나쁜 건 아니거든 왜 사기를 치고 이 사람 울고 내려면 막 이런 다음에 그건 나쁜 거지만 진짜 진실하게 하다못해 쌀 한 대빵 하나를 갖고 돈 마늘 하나 갖고 오고 초 하나를 갖고 와서 켜달라면 켜줄 수 있고 문을 열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란 말이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 길 가야지 되는 팔자는 가야지 팔자가 별거 아니야 내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 그거는 고치지 않고 안 해보고서는 하는 거지 그 팔자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있어요 너는 잘 살라는 팔자 너는 못 살라는 팔자 너는 남편이 없으라는 팔자 그건 내 팔자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팔자가 일하고 거기에 내가 좌절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럴 수록 내가 뭔가를 풀어놓고 시작을 하고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곳이고 재물도 많이 가질 수도 있는 곳이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말년의 팔자를 바뀌어서 내가 말년의 좋은 운으로 돌릴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팔자를 갖다 논할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하나? 아니 주차 없이 돈은 벌어서 난만 갖다가 그냥 귀가 얇아서 헛간다 퍼주면 퍼주는 것도 팔자거든 내가 움켜줘봐 모아진단 말이야 그러지 못하면 그것도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버는 거는 진짜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고 그랬거든 그렇기 때문에 벌어서 내가 계획을 짜서 하고 그러다 보면 모든 게 팔자는 좋은 팔자로도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넘어갔다 팔자다 하지 마시고 힘들지게는 잠깐 잠깐 쉬어가세요 억지로는 못 사는 거거든 억지로 해가지고 대로 더 역효과가 날 수가 있으니까 힘들지게는 잠깐 쉬었다가 가고 또 다시 재충전하고 산이나 바다나 바람 쐬고 들어오면 업그레이드가 되잖아 한 달 내내 계속 갔다 직장 세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겠네 어쩌네 이게 아니라 그냥 뭐 밤이든 어디든 바람을 쐬든 뭐를 쐬든 뭐 시원하게 갔다가 발을 당구고 맥주 한잔을 하든 내 스스로가 풀어내는 거야 그렇게 해갖고 풀어서 내 화도 좀 가라앉히고 그래가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면 얼마든지 팔자는 고쳐서 부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팔자 너무 타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응용을 해서 어떻게 이걸 문민하고 피해가나 그거 하면 피해가면 팔자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팔자 센 사람도 잘 살 수 있어 팔자 세면 영업하면 되잖아 그러면 돼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용기 좋은 점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팔자 세다고 해서 괜히 갔다 저기하고 근데 팔자 세다고 그 팔자를 피해서 외국으로 갔더니 외국에 먼저 있더래 그래서 얘들아 도로 가자 내 팔자가 이러니까 도로 열심히 땅을 파니까 그게 갖다가 돈이 되고 집안의 재산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기가 있어요 그 때가 있고 어느 누구나 잘 되는 사람도 안 될 때 그 시기가 있어 이때 잠깐 멈추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팔자도 응용하고 나면 팔자가 구자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힘들 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